네, 오늘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남역해는 벌써 봄꽃이 만개, 상춘객들에게 손짓을 건네고 있는데요.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서는 샛노란 산수육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산골마을의 봄 풍경을 김경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봉은이마다 잔설이 남아있는 지리산. 품에 안긴 산골마을에는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계곡을 따라 봄의 전령인 산수육꽃이, 수채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겨운에 얼었던 계곡 물소리와 거들강아지도 봄을 알립니다. 산수육꽃에 내려앉은 봄벽과 고주력한 돌담길은 정치를 더합니다.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상춘객은 산책하면서 봄을 만끽합니다. 출사객은 찰날을 놓칠세라 부지런히 셔터를 누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남기는 여성들은 소녀 시절로 돌아갑니다. 산수육꽃은 꽃망울이 벌어지면서 한 번 피고, 꽃잎이 터지면서 다시 한 번 피어납니다. 축제와 함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구례에 꼭 한 번 와보십시오. 정말 산수육꽃, 이 노란 꽃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꼭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도 담아가시고 구례를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을 알리는 산수육꽃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연합뉴스티비 김경인입니다. 연합뉴스